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여기 시차가 약간 있어서 조금 이따가 들리실 겁니다. 저희 방송 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월무브 팬이신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저희 방송과 시차가 약간 있어서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우리 남성 시청자 두 분께서 방송을 또 보러 와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죠. 이분을 보러 오셨겠죠.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인사 드렸습니다. 정말요? 들어오셔서? 저희 어떻게 미주민 올무브를 애청하시는 분이시겠죠? 이거 모르죠. 템프로티비를 또 사랑하시는. 정말 일찍부터 와주셨는데 혹시 저의 아까 음모론 들으셨어요? 어떤 음모론이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진짜 근데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진짜 감탄할 일이 있어요. 왜요? 이지한 대표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나오면 저희 지인한테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지한 대표 마지막에 했던 멘트. 왜냐하면 제가 진짜 리얼 스토리인데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여도원 앵커도. 저는 보통 2시 반 정도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2시 반 정도 일어나면 밤이니까 불도 켜면 안 돼요. 조용히 혼자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에 와서 컴퓨터 켜고 이렇게 뒤를 좀 보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지인이 자다가 눈을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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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하는 얘기가 진짜 리얼 스토리인데 미국 주식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이거 뭐 ppm이니까. 아니요. 아니요. 진짜요. ppm이 뭐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이렇게 오르냐는 거예요. 뭔가 불안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아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시각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오늘 주셨잖아요. 이재한 대표께서. 지금 꺾일 때까지 갖고 와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결론은.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시각인데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결국은 변수는 이익의 변수라는 거든요. 실적의 변수. 결국에는. 절대 뉴스의 변수가 아니라 실적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이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항상 물어봐요. 넷플릭스랑 120, 30% 벌었을 겁니다. 그때 막 떨어질 때 사갖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보니까 끊겼을 거 아닙니까. 지금 지인이 캐나다에 있을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인이 또 다른 캐나다 지인이 추가해서 새로 가입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게 현실인데 뭘 고민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손해받다는 건 진짜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에요.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 좋아질 것 같은지 나빠질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주식.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다. 최소한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말씀드리셨네요. 밤사이에 발표된 cpi 내용과 함께 올랐던 시장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뭐라고 그러신 분은 계시겠지만 cpi가 됐건 fomc가 됐건 고용보호사가 됐건 그런 것에 대한 수많은 고민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많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댓글에 보면 엄청 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고민은 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렸잖아요. 3.1란 컨센서스가 있는데 3.0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코어 cpi도 조금 내려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림만 보시면 이게 그래서 2021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죠. 물론 이건 1970년부터 그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보면 올라갈 때도 사상 최대로 빨리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지고 있고 정말 바위같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천천히 내리다가 지난 최근 두 달은 이번 달을 보면서 급속히 떨어졌거든요. 말이 그렇죠. 이게 4.1, 4.0에서 3.0이 될 거라고 누가 예정했습니까. 3.1란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보더라도 부사장도 3.0 좀 위에 올라갈 것 같다고 제가 2.9 얘기하니까 딱 짜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3.1 얘기했거든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니까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그냥 한번 화면 보이시면 저희 엠키이로님이라고 카페 활동했으면 되는데 이분 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치의 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보다는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9월 금리 인상의 확률이 어제까지만으로 22.3%였거든요. 오늘 현재 지금 시각 보면 12.9%로 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설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온 금융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잖아요. 기대정책 금리가 어제보다 좀 낮아졌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워치 틀에서 나온 수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또 지나거나 헛된 희망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 두 번 금리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시고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한 번 인사하면 끝났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두시는 게 낫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저도 이제 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거요? 일반회원이 올라가야지만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럼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제가 이틀 동안 열심히 또 게시마를 올리고 댓글 달아서는 이제 미주미 카페에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왜 저를 자꾸 배척하세요? 아, 참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부터 카페 제가 하긴 했지만 스팸이 엄청납니다. 스팸. 그거 다 밴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 사람이 하고 그거 하는 애들은 매크로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크로를 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내년에 선거 나오면 저희 동네 나오면 그걸 공략하면 그 사람 무조건 찍으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호석 부사님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기억을 해서 알겠습니다. 스팸은 없는 세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 4% 이하로 모처럼 가는 모습이 됐고요. 달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거는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기준금리가 빡빡 내려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은 또 좀 올라갔어요. 특히 합니다. 금값은 또 올라가서. 그런데 이런저런은 맞아요. 지금 달러가 약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가는 건 맞지만 금이 또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금강 관련주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 5%씩 올라가는 게 꽤 있던 거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유가는 좀 올라가는 모습. 박스권 위를 좀 뚫어냈어요. 내일 또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형님들의 움직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금이나 유가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금이라든가. 이건 미국 주식이랑 상관없이 예전부터. 해외 선물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해외 선물하는 분은 완전히 다른 파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 합니다. 대두도 하고 밀가루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참고적으로 보면 요즘 물가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오늘 물가나 산하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요즘은 쏘이빈, 대두 같은 게 많이 올라갈 때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고 즐겨 먹는 것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특히 샐러드나 이태리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올리브 있죠? 올리브 오일. 올리브가 잘 또 경쟁이 안 되나요? 올리브 오일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가 많이 베이스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리브 오일이요. 그 스타벅스에서 최근에 나왔던 신메뉴 중에서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커피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그 음료 가격이 올리겠네요. 모르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가격을 잘 안 올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올리브 가격이 올리브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상 최고로 올라간답니다. 올리브 오일은 사상 최고. 알겠습니다. 기업 얘기. 오늘 특징 좀 여겨서 보겠습니다. 도미노 피자랑 우버인데요. 도미노 피자가 이제 우버 안에 품에 안 와서 같이 이제 우버와 통해서 우버이츠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갖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결론이 나갔고 오늘 도미노 피자가 크게 올라갔고요. 우버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또 우버는 저는 하여튼 내년도에 주목할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IT맨 집중 보시잖아요. 저 같은 저나 이런 사람들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자료를 찾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우버는 저는 하여튼 내년도에 주목할 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드래프트 퀸즈 얘기가 되게 자주 나와요.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그때 보여드렸을 때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적자 회사고. 다만 분기 한번 적자가 날 수 있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4번인데 3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조금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벤커메네크에서는 중립에서는 매수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건데 이쪽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전히 적자고. 이게 적자가 풀리는 거 26년에 아마 흑자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년. 그렇지만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에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딴 걸 자꾸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에비타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에비타 개념은 아시다시피 강가상각이나 세금 세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 아실 텐데 그런 걸 하는 거를 워렌 버핏은 싫어합니다. EPS면 EPS지 그런 걸 자꾸 갖다 대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2024년, 2025년에 에비타 기준 흑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드래프트 킹즈가요. 그 정도 이거는 그저께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은 벤커메리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겁니다.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4분기입니다. 4분기입니다. 4분기의 보라에서 보이시죠, 지금? 이게 4분기의 흑자 전환.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2025년까지 계속 적자. 이게 에비타 기준입니다. 에비타 기준을 보면 2024년, 2025년 흑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벤커메리카에서 자료가 아니라 이건 팩트셋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건 다 어떻게 찾는지는 다들 아시는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신 분 제가 기회되면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어저께 강했던 산업재고는 약간 쉬고 있고요. 금융지가 오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소비재. 그리고 테크에서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오늘 또 최후과 같잖아요. 최후과가 무슨 인공지능 제약자의 5천만 달러가 쌌잖아요. 발음이 어려워서. 이름도 어려워요? 리모. 굉장히 긴 이름.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똑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임베스코, 찰스압, 블랙락 이런 것들. 자산 운용을 하는 시장.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여전히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임베스코입니다. 임베스코. IFG. 임베스코는 여러분 아시는 QQQ 있죠? QQQ의 운용사입니다. 미국의 3위 운용사라고 있습니다. 3위. 3위. 1위는 블랙락, 2위는 벵가드, 3위가 다 개네. 임베스코. 그리고 4위가 찰스압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블랙락이죠. 블랙락이 은근히 좀 올라가면서 7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블랙락.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융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JP목원이 완전히 3월 달 가격 달을 뚫고 올라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IB 중에서는 제일 강한데 지금요. 이게 이번 실적 발표가겠고요. 마스터카드는 사상 최후가 리틀차에 지록했죠. 이건 완전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미국의 2위, 글로벌의 2위 카드 회사인데요.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5년 보면 이게 더 잘 갔어요. 조금 더 위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찌됐건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금을 안 쓰는 사회라는 걸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딱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소비가 전체에 줄을지 모르지만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현금만 쓰던 사람, 현금을 쓰던 사람이 뭔가 쓰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환전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환전할 때 환전 수준을 안 받더라도 마스터카드가 자기가 받을 거 안 받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4장 채우가 가고 있고요. 다음은 참고적으로 비자는 52주 채우가입니다. 그리고 비자는 한 5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4장 채우가가 남아졌고요. 기술주의에서는 엔비디아나 인트윗, 세일즈포스 정도.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발음이 어려운 인공지능, 제약사, 인수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맞죠? 네. 5천만 달러. 네. 5천만 달러.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쪽인데 세일즈포스는 다우에 들어간 이후에 상당히 어려워. 다우지수의 편의점이 되면 재미없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우지수 중에서 가장 강한 주식입니다. 올해에 들어서는요. 그리고 CRM이죠. 고객관계관리 세계 최고의 회사. 그리고 S&P500뿐만 아니라 Fortune 500 대기업에서 90%가 이들의 고객이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다 고객인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건 젊은 분들 중에서 CRM에 대한 언어 이런 거, CRM 소프트웨어 활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원에서 배우는 정도니까요.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한마디 좋은 회사하고 결정적으로 마크 베니오프가 7년 만에 어저께 제품 가기를 전부 인상했습니다. 평균 9%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르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답은 산업재인데요. 산업재는 유나이티렌탈이요. 중장비 대여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리면 펜트웨어.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저는 다 마찬가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살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재. 그리고 어저께는 안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지금 산업재 중에서 아마 가장 월가에 관심을 받는 것은 이 주식입니다. 라겔 오토메이션이요. 라겔? 라겔 오토메이션은 쉽게 해서 공장 자동화 기업인데 공장 자동화 기업인데 인공지능이 지금 수준이 올라가면서 공장 자동화에 있는 로버트가 한 단계로 레벨업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마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한 번 판매된 다음에 서비스 차지를 계속 받다시피 이게 서비스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는 서비스 매칭에 작년 재작년에 10%, 20%에서 2025년 되면 이게 서비스 매출비인 3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에서 관심이 있는데 종목을 어렵겠다. 그리고 이테프가 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라겔 오토메이션 한 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디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이번 실적 시즌이 오늘밤부터 시작되는데요. 한 번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두실 만한 것은 딱 이겁니다. MCG랑 테크가 지금 실적의 전망책 올라가고 있다. MCG가 말씀드렸다시피 메가캡 그로스입니다. 메가캡 그로스. 메가캡 그로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사는 거. MGK ETF, OEF라는 ETF, XLG, IWL. 이게 각각 100개, 50개, 200개를 사는 겁니다. 최고의 500개. 다만 여기서 성장까지 들어가면 MGK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MGK, OEF, XLG 이렇게 보시면 좋았고요. 다 좋네요. 드라프트킹즈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게 흐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특별한 어떤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이익이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홀리데이는 한 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홀리데이? 홀리데이는 호텔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몰랐던 그 호텔. 지금 호텔이 다 괜찮거든요. 호텔인데 라스베가스 호텔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저는 하여튼 호텔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IHG, Intercontinental Group이거든요. 그런데 Intercontinental Group이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전 세계 호텔을 6,179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룸으로 보면, 방수로 보면 91만 4천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드렸던 홀리데이 시리즈, 홀리데이인이랑 홀리데이 익스프레스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호텔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될 것 같다는 분들은 이런 쪽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소식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이 되면은 관련한 실적 이야기를 참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발표되는 실적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도 속보 나오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룸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의 올리브 드립에 많은 파장이 좀 있었네요. 아침에 잠이 좀 쏟아지다가 잠이 확 깼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의 이 비법이 통했다. 말도 안 되는 객으로 여러분들의 아침에 잠을 확 깨어드리는 이 방법 통화한 거 맞죠? 저 웃겨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잠 확 깰 만한 뉴스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 조표랑 손익계 안사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그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